대구 광역지수 선구 당시 수선구에서도 투표를 훔치기 위해서 김부겸 후보에게 사전투표의 거의 10% 내외를 밀어주는 그런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후보에서 거의 10%를 빼앗는 그런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후보는 4.15 총선은 항상 뭐죠?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 당일투표는 정상적인 투표입니다. 정상적인 투표보다도 7%에서 14% 김부겸 후보가 앞섰습니다. 평균 약 10% 정도 조작을 한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후보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당일투표가 정상이기 때문에 관내 사전투표가 조작이 된 겁니다. 거의 마이너스 10%를 조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호영 후보도 여러분들 이 분표가 마이너스 6%, 10% 여러분들 14%가 이렇게 동에서 수성구 동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서울의 강남구나 서초구와 같은 그런 대구 광역시의 수성구에서도 어김없이 조작 프로그램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10% 정도의 사전투표에서 더 더해주고 주호영 후보에서 10%를 빼앗았습니다. 아마 주호영 후보가 당일투표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했기 때문에 주호영 후보가 당선됐을 겁니다. 대구 광역시 수성구 갑에서도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은 전국을 대상으로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당락에 관계없이. 그게 조작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무자비함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서초구에서 조작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구 광역시 수성구에도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선거를 훔치기 위해서 조작을 한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수성구 갑만 조작한 것이 아니라 수성구 을도 조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이상식 후보는 정확하게 7%, 11% 여러분도 분포되어 있습니다. 당일투표가 정상이기 때문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에 비해 가지고 7에서 11% 정도가 높다는 것은 7에서 11% 정도 조작을 한 겁니다. 수성구의 모든 동에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한 곳도 빼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인선 미래통합당 후보하고 홍준표 무소속 후보를 더하게 되면 얼추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 가져간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이인선과 홍준표를 더해 가지고 10% 정도를 빼앗은 겁니다. 홍준표보다 표를 빼앗깁니다. 착하게 이러면 이렇게 표가 나오는 겁니다. 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모든 선거를 한 겁니다. 국민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면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를 왜 들었냐. 대구 광역시의 강남거라 불리는 수성구 갑과 의뢰수도 이렇게 처절할 정도로 조작 프로그램을 작용해 가지고 4.15 총선을 뭡니까. 약탈하기 위한 시도를 한 겁니다. 이상식 후보에게 여러분들 10%를 더해주고 사전투표에 간내 사전투표에서 미래통합당의 이인선 후보하고 홍준표에서 이런 더해가 10%를 빼앗은 겁니다. 이런 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3의 후보가 별 볼일 없는 경우에는 수성구 갑처럼 이렇게 양쪽에서 김부겸 후보에게 플러스 10%를 더해주고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에서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후보에서 10%를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좌우대칭이 나오는 겁니다. 조작입니다. 이게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대구 광역시 수성구 갑과 을에서 이 정도로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전국의 다른 곳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국의 모든 곳에서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부정선거를 할 필요가 없는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를 제외하고 이렇게 해온 겁니다. 이게 2020년 4.15 총선 뿐만 아니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짓을 해온 겁니다. 이제 우리가 관전 포인트는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치루지는 정권이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러니까 갓 이렇게 출범한 정부 하에서 선관위는 실질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영향력 하나 윤석열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유를 이룰 지방선거가 치루지는 겁니다. 선거가 끝나고 저도 또 역시 데이터를 분석하겠죠.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걱정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짓을 계속해 왔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작 프로그램은 추가적인 비용이 없습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조작률만 결정해서 버튼만 누르면 푹 누르면 뭡니까? 이런 그래프가 팍팍팍팍 나오는 겁니다. 전국에. 디지털은 무한복제가 가능합니다. 디지털은 아날로그와 달리 추가 비용이 필요가 없습니다. 2017년도에 만드는 조작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계속 다섯 번 정도 성공적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 가운데 두 번은 왜 실패했냐. 4.7 보궐선거는 당일 투표를 워낙 그냥 오세훈 후보가 많이 얻어 가지고 조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한 경우입니다. 그럼 3구 대선은 어떻겠냐. 사전 투표율이 워낙 높아져 가지고 그냥 20% 정도 조작하면 이길 줄 알았던 겁니다. 21% 조작했으면 8만 표 차로 그 사람들이 이겼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조작 프로그램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게 문제의 핵심과 본질입니다. 그게 여러분 문제의 본질과 핵심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문제의 본질과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 그야말로 조작 프로그램이 계속 가동 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구광역시 수선구의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는 또 이렇게 조작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항상 플러스 4에서 8% 대구광역시 수선구입니다. 값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동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7%입니다. 항상 조작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계속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이야기하셨네요. 여의도 연구소에서 지상욱 소장은 뭐하시오? 지상욱 소장도 여러분들 성동구 어린가에서 그냥 부정성으로 패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리는 이게 여러분들 바로 대통령 선거의 대구의 강남구로 불리는 대구광역시 수선구의 선거 결과입니다.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놓치면 전혀 안 된다 이야기예요.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놓치면 문제의 본질과 핵심은 뭐다? 관내 사전투표 조작하고 관내 사전투표 조작입니다. 핵심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핵심과 본질은 뭐냐? 2022년도 여러분들 6월 1일 지방선거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그런 이유는 왜 그렇게 치료하게 지난 2년 동안 부정선거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그 많은 탄압을 받으며 사느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 선거에 대한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20%를 조작하는데 무슨 수로 이길 겁니까? 여러분 20% 정도 조작을 하면 어떤 방법을 이길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전투표에서 한 20% 조작을 하게 되면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선거 갖고 있는 핵심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대구 광역시조차 이렇게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만드는데 무슨 수로 이길 겁니까?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이렇게 조작 프로그램을 돌리면 무슨 수로 이기겠냐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선거에도 이렇게 조작을 했는데 같은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한 거 아니면 이런데 무슨 수로 이길 겁니까? 이런 문제를 국민의힘이 얼마만큼 크게 고민하고 있느냐 고민이야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고민을 하려면 뭘 해야 되죠? 일어난 일들에 대해 직시를 하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분석해야 되는데 일어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성찰이 있고 반성 있고 개선이 있고 대안이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살이가 본래 복잡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도 복잡하게 보이죠. 그러나 그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키게 되면 결국 사전투표 조작을 막을 수 있느냐 다르게 표현하면 조작 프로그램이 이번에도 가동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거기에 그냥 승패가 결정되는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 가동을 막을 수가 있으면 그러면 국민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조작 프로그램 가동을 이번에 못 막으면 또 이번에도 대패를 하고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시간을 들여가서 제가 제야 고수의 도움으로 여러분들 표를 작성해보면 또 이런 표가 나오겠죠.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여러분들 전국 선거구에서 다 플러스값을 기록하는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기록할 것이고 미래통합당은 모두 다 미래통합당은 국민의힘은 모든 곳이었으니까 빨간색처럼 마이너스값을 기록하는 그런 기막힌 일들이 일어나겠죠.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정확하게 못 보면 결국은 뭐죠? 조작 프로그램 가동을 이번에는 막을 수 있는가? 이겁니다. 조작 프로그램 가동을 막을 수 있느냐 이야기죠. 조작 프로그램 가동을 막을 수 있으면 국민들의 민의가 반영된 선거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민의가 반영된 선거결과는 절대 이런 것하고 같지 않습니다. 덜쭉날쭉 덜쭉날쭉 이러죠. 크기도 작고 이게 뭡니까? 이게 사기지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투표입니까? 이게? 이게 완전히 뭐죠? 예. 야바이들이 하는 짓이죠. 한 번을 하는 거 아니고 다섯 번이나 이런 짓을 한 겁니다. 핵심은 조작 프로그램 가동을 막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요리를 지방선거에서는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 인쇄를 해서 사용해서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전투표소에 들어가면 투표관리계는 개인 도장 사용을 의무화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국민들이 즉시 실전할 수 있는 겁니다. 당일 투표하셔야 됩니다. 당일 투표하셔야 됩니다. 당일 투표하셔야 됩니다. 당일 투표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조작 프로그램이 투표소별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몇 퍼센트를 훔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도 사전투표에 몰려가니까 도대체 그 국민들은 어떤 국민입니까? 당일 투표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일 투표. 당일 투표를 하면 사전투표 참가자 수 곱하기 조작률이 적동이 안 되니까 당일 투표를 하면 쉽게 뭡니까? 아무리 해도 조작률을 높이더라도 당일 투표 참가자 수가 줄어들게 되면 조작표 수가 줄어들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너무나 맹악하지 않습니까?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1번과 2번을 선관위 쪽에서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당일 투표로 가서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하면 그냥 간단하지 않습니까? 6월 1일이 아마 금요일인가 6월 1일이 목요일이네요. 수요일이네요. 수요일. 6월 1일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죠. 최악의 경우 1번, 2번을 국민의힘이 관찰을 못 시키면 선관위가 협조를 안 하게 되면 여기서 가장 큰 온상이 뭡니까? QR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사전투표 조작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기 원더우무님 말씀처럼 당일 투표하면 하면 됩니다. 뭐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 이야기죠. 당일 투표하면 뭡니까? 사전투표 총수 곱하기 조작률. 사전투표 총수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당일 투표를 하면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간단하죠. 조작 프로그램 가동을 이번에 막을 수 있는 게 핵심입니다. 2월 1일 지방선거의 성패는 제가 볼 때는 있죠. 조작 프로그램 가동을 막을 수 있으면 그냥 국민의 민의가 반영된 국민의 민의가 더불어민주당을 원할 수도 있고 국민의 힘을 원할 수도 있죠. 제가 강조하고 싶으면 국민의 민의가 반영된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게 내 이야기 요지지. 어떤 정당을 밀어주자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민의가 반영된 선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조작 프로그램 가동이 막아져야 된다. 그럼 조작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용하냐. 전국의 투표소 레벨마다 권역별로 혹은 후보별로 필요에 따라서 동일한 조작률이 적용된 것이 지금까지 검증이 됐으니까 그걸 막자는 거죠. 얼마나 선한 주장입니까? 얼마나 불편부당한 주장이고 얼마나 정의로운 주장이고 얼마나 합리적인 주장입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1번, 2번은 선관위가 협조를 해줘야 되고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고 여당이 됐으니까 세 번째는 그 사람들이 협조 안 하겠으면 그냥 국민들이 알아가지고 당일 투표에 몰려가서 표 던지면 되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복잡하냐 이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이 뭘 하는지 국민들이 뭘 하는지 국민들이 그냥 깨우치야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지 나라인데 자기 나라인데 자기들 아이들 나라인데 이렇게 무심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조작 프로그램 가동을 막을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질입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박사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수로 간단합니다. 돈도 안 듭니다. 1번, 2번은 선관위하고 여당이 협조, 국민의힘이 협조해서 해야 해줘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게 본인들이 또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그냥 당일 투표하면 되는 겁니다. 조작 투표소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투표소 레벨에서 사전 투표 참가자 총수 곱하기 조작률입니다. 사전 투표 참가자 총수 곱하기 조작률이 이 꼴 뭡니까? 조작 투표 수입니다. 사전 투표율이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전 투표 참가자 수가 낮아지면 조작률을 높이더라도 뭡니까? 숫자를 못 늘리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이런들. 정말 나도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어떻게 이렇게들 사는지 원동훈님 말씀이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참 답답합니다. 봄 소풍 가고 봄 해외여행 가는 건 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라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를 지킨다는 게 추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선거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선거를 지켜야 자유를 지킬 수 있고 내 재산을 지킬 수 있고 아이들의 미래를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내 재산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지난 5년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